신명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세처럼 날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살리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전 호랩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역사 또 홍해의 기적 그리고 광야의 그 파란만장한 광야의 그 40년의 역사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수하로 지도자를 바꿔가지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실은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가 이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원망할 수 있는 이유들이 아주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불렀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호랩산에서 40년의 부른받을 때 하나님 나 안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저보고 하라고 하더니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체험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를 돌리면서 백성들하고 성막, 언약계, 세절기 그거 하게 하시더니 왜 저를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진짜 죄송합니다만 단물만 먹고 이 빨아먹고 뱉는다 이런 세상 사람들 하는 말처럼 저를 한참 써먹고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많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모세는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 앞에서도 광야를 40년 도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앙하는 백성들을 안타까워서 아주 강하게 말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축복의 길로 계속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 요소와 갈렙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배고플 때 원망하고 목마를 때 불평하고 더울 때 또 불신앙하고 춥다고 얼마나 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광야를 지나갔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광야를 지나갔는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평상시에 무엇으로 이십사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결과죠 결과입니다 평상시에 무엇으로 이십사하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누가 멋있게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평상시에 쌓아왔던 이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나는 무엇으로 이십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무엇을 이십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십사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틀린 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떠면선 자기도 모르게 이십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십사하고 있습니까 자 불신자는 100%입니다 불신자는 100%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십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기도 모르게 나를 이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을 가지고 나를 이십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자기도 모르게 먹고 사는데 바쁩니다 육으로 육신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이십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돈 벌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 이십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이익을 쫓아서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이십사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불신자를 살려야 될 신자들 신자들의 99.9%는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나왔는데도 여전히 창세기 3, 6, 10일에 이십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자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오래됐는데도 집사되고 장로되고 저처럼 교육자가 됐는데도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뭔가 자리를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꼭 그렇게 난 특별하게 이상한 거 틀린 거 나쁜 거 이십사 하지 않는데요 그냥 그렇게 이십사 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도 이십사거든요 그냥 이십사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하루 사는 거죠 일 있으면 일도 하고 누구 만나야 되면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 때 되면 밥 먹고 그러다 수요예배 되면 수요예배 오고 주일이면 주일예배 가고 그냥 그렇게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가 맞지만 삶은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터지면 뭐 하지요? 염려이 이십사입니다 그러다가 가족이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갈등이 이십사입니다 왜 그럴까? 진짜 저 사람 미부 죽겠네 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염려이 이십사 갈등이 이십사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잘못했잖아 아니야 당신이 잘못했잖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원망 이십사 자기도 모르게요 맨날 사람 핑계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 맞는데 옛날에 받은 상처 그것도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받은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24 이번 주에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하면서 지난달 작년 올해 원단 제목도 잘 모르면서 몇십 년 전에 받은 상처 내보고 뭐라 했지 그때 저 사람이 내한테 뭐라 했지 그거를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면 인사도 안 해요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는 전화 연락도 잘 안 해 마주치면 막 피하고 상처 24 결국 계속 타고 들어가 보면 전부 불신왕이거든요 불신왕이 24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99.9%입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99.9%라고 하느냐 실제로 이 당시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온 사람이 60만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인데 그 중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요수하와 갈렙 그리고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99.9% 보다 더 합니다 99.9999999999 200만 분의 3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24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금사랑하고 보금만 말하고 보금만 전하는 목사님 만났죠 세계보금하는 교회와 우리 다락방 단체 만났죠 단 한 번뿐인 인생 세계보금하는 성전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2, 3, 7 나라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이 앞두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죠 저 어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살리고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우리 해봤는데 안되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하나님은 보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모든 힘과 능력을 하늘의 응답을 천연의 응답을 보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져오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보금을 24 할 수 있는 믿음과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금 24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금 24의 언약을 잡으시고 보금 24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금 24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보금 24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날마다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금 24의 언약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보금 24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고 내 깡닭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보금 24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나를 24 하면서 사는 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스케줄대로 사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하지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몰라서 그래요 보금 24로 사는 게 더 쉽고 하늘 보호자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속지 마시고 그래서 속지 마시고 보금 24의 언약 딱 잡으시고 보금 24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 보금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더 쉽고 더 행복합니다 아멘 보금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더 쉽고 더 행복하다니까요 보금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쉽고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힘 써야 됩니다 워낙 나 중심으로 23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이 이쪽이라 창세기 361쪽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에 힘쓰라 힘쓰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기도는 되어져야 되는데 왜 힘쓰라고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체질이 가득하기 때문에 힘쓰라 그러면 어느 날 이게 더 쉽고 더 행복하다는 맛을 보면 이제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하고 싶어지는 시간표가 오고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더 쉽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빨리 오늘 아침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좀 유리하죠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기도 또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복음 24로 가는 게 어렵지 않죠 자, 어젯밤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까? 빨리 돌려보세요 어젯밤에 무엇으로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까? 마무리 안 하고 주무신 분도 있겠지 TV 보다가 주무신 분도 있고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주무신 분도 있고 상처받은 거 생각하면서 울다가 주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오랜만에 한 판 싸우다가 주무신 분도 있고 그게 쌓이면서 우리 영적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무엇으로 24하고 있는가? 그래놓고는 이제 낮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는 거죠 사람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마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 보시고 복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고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정신없이 가서 바쁘게 일하지 말고 복음으로 내가 하는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의미들을 찾아내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너무 기쁘죠 너무 보람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를 가거나 어떤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장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계획을 질문하면서 그 장소를 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복음으로 일하고 복음으로 현장을 가고 복음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 24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복음 24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최근에 이번 주일날 유 목사님이 우리 부산의 성정건축이 늦어지는 이유는 성정건축이 늦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왜 늦어지지? 막 불평하고 혹시 누구 누구 누구가 잘못된 거 아니야? 판단하고 막 가서 이래하면 안 됩니다 막 정제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제하고 그럴 수 있지만 복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면 237나라와 통할 수 있는 성정건축하라고 237 원타임 패스 한 번만에 237과 연결되고 237이 한 번만에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정건축 그런 시스템을 가진 성정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지연시키면서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성정건축이 지연되는 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서 성전을 지연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잘나가던 청년들이 지금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증이 와서 지금 저하고 만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청년들이 우울증이 오고 공황증이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금을 들으면서 어떤 청년 하는 말이 진짜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 우울증, 공황증이 없었다면 진짜 자기가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살아왔다는 게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자기는 정신없이 살아왔다는 거지 평생 그렇게 살아갈 뻔했는데 우울증 때문에, 공황증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찾아내고 또 어떤 청년은 더 이상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이 와도 머리 쓰지 않고 어떤 위기가 와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독립의 영적 상태를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금의 눈으로 우울증을 봤을 때 나오는 해석이죠 자, 보금 24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팀들하고 다락방 하다가 포럼해 보니까요 어떤 청년이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 재능기부를 하러 간 거예요 아이들도 가르치고 봉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 기독교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 하나가 좀 기질이 이상하고 좀 보니까 상처도 있고 그런 애 같아 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다른 선생님과 같이 우리 자원봉사하러 간 우리 청년을 교육청에 민원을 놓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좋은 일하러 갔다가 고발당하고 또 주위에서는 혹시 내가 무슨 이상한 나쁜 짓을 했나 싶어서 오해를 받게 되고 아이 내가 괜히 갔네 후회하고 원망하고 힘 빠지고 그 아이 진짜 미워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요래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보금 24 안 되는 사람의 눈이거든요 그러나 그 청년하고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같이 포럼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기독교 대안학교 간판 걸어놓은 뭐예요? 이 청년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이 TCK 대안학교에 대한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청년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한 경험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 봐라 기독교 대안학교 간판 걸어놓은 뭐 하나 그 아이들이 보금으로 진정한 치유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고소하고 선생님은 교육청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맨날 거짓하다가 세계보금을 하겠습니까? 랩런트 서밋으로 키워 파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이 경험이 보금의 눈으로 쳐다보면 정말 이 아이들을 무엇으로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가 네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TCK 대안학교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다 내가 이런 아이들을 진짜 살리고 치유하려면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되는가 보금적 대안학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안학교 진짜 이 아이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대안학교가 뭔지 언약적 한을 품고 거기에 대한 축복을 네가 더 제대로 준비하고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치 크로스비가 시력을 잃게 됐지만 내 눈을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육안이 어두워졌지만 영안을 밝혀주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보금 24의 축복을 누려야만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보금 24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금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보금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낮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보금의 눈으로 보며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금으로 사람 만나고 보금으로 일하고 보금으로 현장 가고 보금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주에 같이 포럼했던 청년과 포럼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어떤 청년이 꽃꽂이도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시험치고 이론 실기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원도 다니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꽃꽂이를 배워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 페이스북 같은 그런 데다가 이제 꽃을 판매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게를 차려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꽃다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조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해보니까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온라인상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저런 뭐가 좀 쉽지 않으면서 자격증은 이제 1호는 통과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잘 안 돼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지연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잘 안 풀릴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꽃꽂이가 아니어도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하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꽃을 파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상태가 꽃과 함께 전달이 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의 축복을 네가 누려야 되는 거다 너에게 꽃을 주문하고 꽃을 사가는데 너무 기분 나쁘고 너를 만난 사람이 너무 짜증나고 힘 빠지면 꽃 장사 되겠나 이상하게 너에게 꽃을 주문하고 꽃을 배달받고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데 너무 기분 좋고 너를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자꾸 만나고 싶고 말하자면 꽃을 파는 게 아니고 거기에 네 영적 상태가 오고 가는 거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빨리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더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상태 계속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보니까 잘해요 예쁘게 꽃꽂이를 잘하던데 당장 사업자 등록이 안 돼서 이렇게 팔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불신자처럼 돈부터 보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의미 있는 곳에 한번 꽃다발을 기부해 보면 어떠냐 아주 어려운 곳에 소외된 곳에 요즘 아주 힘든 소상공인들 가게에 아니면 외로운 아주 지친 쉼터나 또 장애인 복지관이나 또 어두운 곳에 예쁜 꽃꽂이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연습을 자꾸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부하면 여러분 진짜 예쁜 꽃다발 하나만 꽂아놔도 분위기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 꽃다발을 기증하고 기부하면서 그분들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쁜 꽃을 기부해 주니까 가게도 분위기 밝아지고 이 장소도 분위기 밝아지니까 그런 거를 인스타에 올려라 인스타그램에 올려라 동기 없이 순수하게 배우면서 이런 기부들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꼭 그걸 노리자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영업하고 나중에 다 연결되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도 계속해라 진짜 의미 있는 곳에 이 꽃다발을 기증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수고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곳에 꽃다발을 조금 기증해 드리면서 힘내라고 응원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만약에 꽃꽂이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많이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사업하지 말고 꽃다발을 팔아도 성교기업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이요 세계보금화의 주역인데 꽃 팔아가지고 뭐 할 거냐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다 복음 전하고 세계보금하는 건데 성교기업의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늦추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과거에 유목사님 모친께서 지금 소천하셨지만 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집에 쉬시는 시간에도 부채 그 종이에다가 대나무 살을 풀발라서 붙이는 부업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해봐야 뭐 몇십원 안하는 그 별거 아니지만 그 대나무를 부채에다가 이렇게 풀을 발라서 붙이면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 마음이요 액수를 떠나서 저는 그 부채 살 붙여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내가 헌금할 거다 예를 들어 성교원금할 거다 건축원금할 거다 아니면 랩런트를 위해서 내가 이거는 다 헌금할 거다 여러분 그게 성교기업 아닙니까 부채 살 붙이는 금액이 크진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성교기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삼성보다 더 중요한 성교기업이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구글보다 더 가치 있는 성교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꽃다발을 나중에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팔기 전에 미리 성교기업의 언약을 잡아라 10분의 1은 11조들이고 또 다른 10분의 1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가 한 나라를 정하고 한 성교사님을 정해서 10분의 1을 네가 성교원금으로 결단한다면 그거 역시 성교기업이 되는 거 아니겠냐 제가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이번 주간에 제가 보금24 하면서 만나진 청년들이나 성도님들하고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크고 작은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금24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24의 행복이 어렵지 않는 겁니다 기도24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예수 이름의 권세 보좌의 배경 이제 세계보고마의 사명 이거를 두고 날마다 24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저도 아침마다 밤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갑니다 자 그러면 보금24, 기도24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기도24의 시작이 바로 주일 예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확실한 답을 딱 찾아내면 6일 동안 무엇으로 이 24기도의 리듬을 타면 됩니까? 그게 정시기도죠 정시기도로 24기도의 리듬을 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힘 없고 하루를 사는 거죠 만약에 낮에 잠시라도 영적으로 딱 집중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듯이 5분만 집중해서 힘 얻을 수 있다면 점심때 한 번 그 현장을 두고 또 리듬을 탈 수 있는 겁니다 또 주무시기 전에 딱 집중하고 또 힘 없고 내일 스케줄 체크하고 자니까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밤에 한 번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24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24가 되어지고 기도24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찬양24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모세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까 288장 찬양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누구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주 매일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유 목사님이 24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강단에 또 토요일날 말씀을 쏟아 부어주시니 그거 가지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답 찾아서 말씀 따라가다가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라 아멘입니다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평생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뿐만 아니라 무능한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주사 현장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되면 찬양 24가 되면 뭐가 가능해집니까?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살리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24도 가능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와 237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정시기도 할 때마다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 아침마다 정시기도 할 때마다 무시로 237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날마다 정시기도 때마다 우리 성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교사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최용석 성교사님 그리고 지금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중국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중국의 우리 전도자들 목사님들 축복하고 또 하나 요즘 새벽 때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얀마의 쿠데타와 함께 코로나가 얼마나 심한지 날마다 2천 구가 넘는 시체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미얀마의 성교사님을 위해서도 거기 있는 우리 제자 랩런트를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나라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 와 있는 다민족을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제자들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없고? 어느 나라에서 왔노? 뭐 이렇게 언어가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위축될 수 있는데 언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런 말은 다 알아 들으니까 갓블레스 유 그런 거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그리스도 뭐 그렇게라도 좀 인사도 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시고 혹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일이 생기면 우리 다민족 팀들에게 또 간식이라도 좀 제공하시고 또 우리 연재구에 보니까 늘 담족팀에게 헌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과 치우입니다 영육관의 병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영육관의 병든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할 수만 있다면 보금24 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줌으로도 좀 하시고 줌이 안 되면 카카오톡 무료 화상 통화도 있으니까요 또 만날 수 있다면 1대1은 가능하니까 불러서 좀 영육관의 힘든 사람 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또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들 병든자들 정말 축복하면서 보금과 말씀으로 살리고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와 후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재구의 랩런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꼭 우리 연재구 랩런트 아니어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있고 또 TCK들도 있고 자꾸 무슨 행사 무슨 또 공식적으로 뭘 도와줘 이런 것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랩런트 한 명을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다면 정말 영육관의 병든자를 한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한 사람 정말 성교지와 성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축복 24 모든 사람을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살리고 치유하고 축복하는 일에 쓰인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24가 되어지고 기도 24가 되어지면 찬양 24, 축복 24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는 무엇으로 24되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복음 24의 언약부터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과 우리 연재고를 위해서 오늘 메시지 내용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성정건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 또 다음 주에 있는 세계 랩런트 대회까지 놓고 또 강의하시는 유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인 모세처럼 날마다 일평생 찬양하며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24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옵시고 복음 24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오